마이산에선 왜 고드름이 거꾸로 자랄까요? 고추장 다이어트에 성공한 선녀들의 허리 사이즈는 과연 몇 인치일까요? 파도가 깎아 만든 채석강의 자연도서관에는 책이 몇만 권이나 될까요? 2012가지 전북의 숨은 이야기, 떠나세요. 2012년엔 당신이 몰랐던 전북으로. 2014년에 mention한 마지막 실물이 잊지 않았습니다. 서버 전에 화장실은 받을 수 없을 때 pak연을 받을 수 없을 때 도전해 주십시오.